그... 방송 되고 있는건가? 안녕 안녕하십니까? 피아니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V앱 오랜만이군요. 아 지금 방송 되는거 맞죠? 맞겠지? 16초.. 아 되고있다. 안녕! 사랑해요. 저도 강지훈님이 사랑한다고 하네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 안녕? 와아.. 안뇽 헐..머리 아 저 염색했어요. 탈색 금발? 은발 이었는데 지금은 좀 카키색 이죠? 지금 더아지트 릴레이 콘서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첫 번째 공연이죠 저의 공연 더스토리 바이 공연 준비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곧 무대를 올라갑니다 이게 총 12회 공연인데 오늘이 아홉 번째죠? 아홉 번째 공연 2주 끝나고 2주차에 8번 했으니까 이번 주의 첫 번째 공연 9회차를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언제도 떨리네요 이게 재밌어요 계속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회차가 많이 늘어나면 내가 너무 지치거나 좀 뭐랄까 음 공연하면서 막 조금 지루함을 느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객분들이 힘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세트리스트도 되게 공연마다 다르게 짜놔서 이번 공연도 색다른 공연처럼 더스토리 바이 종연의 공연이지만 아홉 번째 공연은 또 색다른 세트리스트로 진행이 되니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V앱으로 좀 있으면 실황도 공개가 되죠? 좀 이따가 나가죠? 실황도 보실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그때 만나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무대를 준비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무대가요 이게 되게 여기가 코엑스 아티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쪽이에요? 이렇게 하면 대기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댓글 댓글? 아 되게 빨리 올라가서 댓글을 읽기가 힘들어요 안녕 안녕 이라고 다들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무슨 무대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 개인 콘서트 더스토리 바이 종연의 아홉 번째 공연 오 좀 어두워지죠? 저희 무대 백스테이지는 항상 이렇게 조용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벌써 관객석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기 뒤에서 보면 카메라 돌릴 수 있죠 뾰병 이렇게 관객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저기서 계속 계속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저기 저기 들어오셔서 관객석을 채워주시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모니터들도 있고요 무대를 하면서 계속 두듬 두둔 안돼 어디가세요 가지마요 다시 들어와요 자리에 앉아요 가면 안돼 그래 가면 안돼요 그래요 안돼 나가지마 나가지마라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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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래요 이게 또 2층에도 공연장이 있고 다음 콘서트를 우흐으으으으으! 그래요, 이게 또 2층에도 공연장이 있고 다음 콘서트를 기다려주십시오 이야яч Island 대기실이에요 아... 어지러워 근데 콘서트가 진짜 제가 생각한 것 보다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콘서트를 이번 연도 안에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럼 이만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벌써 55분이네요. 잠시 후에 봬요. 안녕. 바이바이. 스탑 누르면 되죠, 이거. 정지 버튼. 라이브 종료. 라이브 촬영 종료. 예. 끄겠습니다.